네 안녕하세요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나이키에서 당첨이 된 아이를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부가 설명 없이 바로 까고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이키 덩크 에니어 아이구요 사이즈는 저는 정사이즈를 같습니다 신발을 제가 지금 처음 영접을 했는데 실물이 더 낫습니다 사진보다 그리고 얼핏 봐서 지금 자세히 보겠지만 어 약간 이 스웨이드의 느낌이 음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으 으 으 이 아이의 제품명이 베니어 인데 베니어가 무슨 뜻이 있는 단어 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거칠의 목적으로 뭐 데코레이션의 목적으로 얇은 플라스틱이나 뭐 나무 뭐 이런 걸로 뭐 예를 들면 하판에다가 시트지 씌우는 그런 느낌 그런 걸 아마 베니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신발을 베니어라고 한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요러한 색상의 나무 테이블을 형상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누벅 재질 요 그린색도 누벅 여기 우드색도 누벅 이구요 스워시 보라색 스워시도 누벅 요기 갈색 부분만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나머지는 다 누벅 나이키는 자수로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텅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구요 텅탭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일론 텅탭에 보라색으로 나이키와 스워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미드솔은 깔끔하게 하얀색 그리고 아웃솔은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구요 안에 싹 라이너 같은 경우에 연두색 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인솔도 연두색 찍찍이 인솔이기 때문에 제가 뜯지는 않겠습니다 끈은 여분 끈은 없고 보라색 끈이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보라색 끈이 전체적으로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웃솔과 소시와 끈이 보라색으로 통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색상이 꽤 많이 들어가 보인 것 같지만 그린 브라운 퍼플 연두색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해 보이는 그리고 누벅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고급적 보이는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난 그런 아이인 것 같구요 요새 신발들이 어마어마한 신발들이 계속 주구장창 연말이라고 나오고 있어서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셀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구요 정가가 10만원대 초반 11만 9천원 그러니까 한 12만원 정도의 정가가 나오는데 리셀가가 비싼거는 30-40만원 그 이상 가는 것들도 있는데 요아이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비교적 진입장병이 낮은 덩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웨이드 뉴복 재질이기 때문에 지금 계절에 신기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좀 더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소재이구요 간단 리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은 시차 비롤 영상으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추워지고 미세공기도 나쁘고 코로나도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구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재미있는 언박싱 영상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no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